재밌을 것 같아요, 공정에서 역사에 남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All right, now, hello, we are BTS! 진짜 신이 있다면? 신이 나한테 주신 행운이다 지금 이 순간은 에너지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5만 명, 6만 명이 차 있는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야? 반갑습니다, 아멘! 너무 그리워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7명을 시작과 끝으로 한번 해보자 10년 동안 어떠냐 이러면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정신없어, 좀 아파 젊음의 패기? 정말 누구도 겪지 못했던 라이프이긴 하니까 그 번쩍 드는 기억의 순간들은 아마 지금 이때였지 않을까 팀으로서의 모두가 10년을 바쳐왔기 때문에 난 뭘 하고 싶었는지 팀으로 움직였잖아요, 우리는 내가 만약에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를 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게 훨씬 커요 사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, 저는 저만의 색깔을 또 찾아가는 길이니까 일단 가보자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일단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아무것도 아되 안녕하세요 ARRY 베이컨